웬일이야, 왜 이렇게 보여야 해. 어?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렇게 또? 못해, 못해, 못해. 어른데 너무 좋아서.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티가 나는데, 우리 교회에 가는 행자 있잖아. 어, 행자가. 한 번 지나가고 있어. 아이고, 진짜. 너무 아프지 않다, 아주. 그래서 이게 도와주신 거야, 뭐. 근데 있지, 저희 앞라인은 그 말씀드린 인섭이 있잖아. 인섭이가? 응. 인섭이가.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그 다음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안 돼.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리자라인은 그 사람. 뭔 일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 말이야, 할머니. 어, 아이고. 진짜 인섭이가 더 위치하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우리 사람이 커서. 어. 인섭이하고 결혼하고, 우리, 우리, 우리 안 다니잖아, 인섭이가. 그러면 다음 주일날. 정말 데리고 오면 내가 시스템을 해줄게 내가 데리고 올거야 응 데리고 와? 응 할만큼 따라온거야 그니까 목자하고 양도 있었대요 저희는 죽는거야 멍 Judaism wenn du dich trapp' 2004 2011 6,000m 13,000m 15,000m 16,000m 25,000m 1, 2, 3, 4, 5, 6, 6, 7, 8, 8, 9, 10 이것이 너희들의 이동할 양식이란다 그럼 먹으렴 냥이야 아 진짜 아니 지금 양으로 오지 옆에 보고 올게 네 냥냥 갔어 갔어 대체 왜 맨날 불만 먹으라는거야 진짜 지겨주겠어 너희들 너희들 우리는 풀을 먹어야해 왜냐하면 먹다가 풀을 먹어야겠잖아 난 이 풀이 싫단 말이야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를 먹으면 힘이 세지잖아 매일매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주위를 맴도는 늑대처럼 고기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돼? 엄청나마 풀을 먹으려는데 그래도 우리는 풀을 먹어야 돼 고기 지금 먹자도 없는데 고기 먹어볼까? 어때? 재밌겠다 고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정신 차려 우린 어린 양이란 말이야 풀을 먹어야 산단 말이야 어린 양 풀을 먹어야 돼 왜 잘 모르겠어 왜 잘 모르겠어 아 안돼 아니 저희들 뭐하고 있는거니? 양식을 하는거니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으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 이것이란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모두 힘차게 큰 소리로 함께 먹어볼까요? 네 뭘 볼까요? 네 이리 차게 나무를 간에 나아 치시오 나무를 지기해 하시오 너도 알아내 대조사리 만들어 수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떡으로 맞춘 것이라며 여우와의 인테나 없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